그렇게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면 그걸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를 굳이 따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믿는 만큼 잘 되지. 혹시 선생님은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세요? 네.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저는 빨간색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빨간색이 좋다, 좋다고 하니까. 모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 맞는, 각자 운세에 맞는 색깔이 또 정해져 있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그런 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점을 보면서 이게 너의 행운의 색깔이야, 이렇게 말한 적은 있어요. 너는 무슨 색? 너는 무슨 색? 너는 무슨 색?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이건 어쨌든 솔직하신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그러면 행운의 숫자. 각자에게 맞는 숫자. 핸드폰 번호, 차 번호, 등등등, 몇 층. 뭐 이 숫자가 좋다, 이 숫자가 좋다.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약간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 같고 너가 좋아하는 숫자니까 그거는 너한테 맞는 숫자는 아니고 너가 좋아하는 숫자니까 좋아하는 숫자를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럭키 세븐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색은 솔직히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을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런 거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음요. 네. 본인은 의사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한 번 준비해봤는데 오히려 이런 색을 입거나 이런 색이 된 걸 만졌을 때 있어요. 저기 돈이 들어온다고? 네, 있어요.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미팅을 갔는데 이 옷을 입고 간 날은 뭐 계약이 성사된다던가 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색상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서 딱 무슨 색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 그쵸. 어. 이게 좋다, 나쁘다를 굳이 따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믿는 만큼 잘 되지. 그렇죠. 요즘에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도 사는 분들이 많고 차 번호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숫자로 인해서 내 운세가 좋아지는 경우. 해야 되나? 저는 그것보다 더 다른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뭐에 꽂힐 운이에요. 그럼 그냥 꽂혀서 하고 이제 이런 거에 그런 게 연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있는데 뭐 딱 그게 숫자다, 색깔이다. 이런 걸로만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주제에 있는 답은 없다고? 아, 메인이 있다면 숫자와 약간 색깔은 약간 서브, 부가적인데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숫자로 계속 복권을 샀는데 결국 1등이 된 그런 경우 어, 제가 본 거 같은데요? 프라지에서 봐나?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숫자의 운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에 만약에 본인이 이상하게 이 숫자가 너무너무 좋다면 그냥 계속 좋아하면서 뭔가에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